다원시스입니다. 18500원에 33%인데요. 18500원에 33%를 이렇게 매수하셨다라고 하셨는데 18500원에 33% 일단 다원시스도 마찬가지로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올라갈 수는 있는 기업인데 적자가 좀 많이 나고 있는 게 조금 흠이죠. 어쨌든 이런 기업들은 올라는 갈 수는 있습니다. 그래서 거기다가 지금 핵융함 이런 것들 이야기하고 있어가지고 탈원전 이야기가 지금 전면 폐지화하겠다라는 이야기하고 난 다음부터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. 근데 지금 후쿠시마 원전에서 오염수 그걸 방류한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아마 핵이라던가 원자력 이런 적들에 대한 관심도가 조금 생길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에 따라가지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봐요. 어쨌든 파동상 지금은 힘든 시기를 걷고 있는데요. 이 힘든 시기가 지나고 나면 올라갑니다. 에코프로도 그랬고 모든 종목이 다 그랬어요. 지금 올라간 종목도 전부 다 힘든 시기 지나서 그렇게 된 거지 전부 다 우상향하면서 한 번 더 논스톱으로 올라간 종목은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를 너무 괴로워할 필요는 없어요. 근데 당장은 이제 비중이 너무 많죠. 33%로요. 그래서 18500원에 매수하셨지만 비중이 너무 많다. 그래서 단기적으로 여기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튀어오르게 되면 16000원대까지 반등이 나갈 수 있습니다. 그럼 16000원까지 반등이 나왔을 때 그때 정리한다라고 생각하고 비중을 저기서 한번 줄이시고요. 줄여냈다고 끝난 매매가 아닙니다. 줄이고 다시 12000원까지 빠지면 비중을 늘려서 매수가를 낮춰서 그 다음 반등 때부터는 수익으로 전환해야 되겠죠. 지금은 손실을 지은 적 나중에 매수가를 내가 한 번만 더 낮출 수 있다면 수익으로 전환될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지금 여기서 비중을 더 실어야지라는 느낌보다도 내가 들어간 비중으로만 잘 정리하시는 관점으로 대응 전략을 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렇게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.